신이비야 어서오고 아이폰 좀만 시키고 켜나 그랬는데 키야 귀찮은걸? 오늘 버츄얼 안 켜야지 피부과도 갔다 왔는데 버츄얼이랑 뭔 상관이냐고? 옆집 심연.. 심연이 얕.. 얕다고? 여기 음지 방송인디? 뭔 소리지? 뭔 소리야? 언제부터? 옛날부터 쭉! 음지라기보다는 약간 늪같은건가? 원래 음지 애들은 지가 음지에 들어있는지 몰라 음지가 아니라 늪지라고 비슷한거 같애 아니 가끔 애들 육수 끓는거 보면 좀 역하지 않냐? 그건 육수장사라구요 아니 근데 막 검은사막 워전 에이펙스 이런거 하고 있는데 끓는거 보면 좀 역하지 않음? 약간 대리감 느껴지지 않나? 그게 음지지? 응 끓는점이 없다고? 아니 진짜 내방 육수들이 진짜 찐이라니까? 나 진짜 통겜 밖에 안하는데 나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안 건드리는 게임만 하거든? 근데 그걸 몇년째 앉아서 보고있어 아니 뭘 해도 봐 진짜 대단한거 아니냐? 심지어 지들도 같이 하고 있음 같이 하는 애들이 진짜 광기라고? 그니까 그 광기 비중이 좀 높아 아니 내가 언제 같이 안하는데 보고있는게 광기 아니냐고? 그런 애들도 많아 그냥 광기 집합체임 내 방송 보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 밖에 없는거 같애 따라서 같이 게임하는 애들도 이상하고 게임 안하면서 방송 보는 애들도 이상해 어? 아니 내가 그런 말로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뭐 발로라도 뉴비 처음 봐? 아 턱 아파 아니 그거지 내가 뉴비인 게임을 하는 모습이 흔하지 않지? 보통 게임 파면서 하니까 공부하면서 하니까 보통 깎아져 있어가지고 뉴비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을 하는게 흔치 않지?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해본 게임이 몇개 없어서 그래 근데 발로웜트는 아직도 뉴비야 이제 첫 번째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